이대화 영화 세상 이대화님 어서오세요 평일에 한 3만 명 주말에 한 6만 명 이러니 뭐 극장이 견질 재간이 없는 거죠 이번 주에 제가 갔을 때도 물론 늦은 시간이었습니다만 관객 한 5명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렇게 안전한 거리는 다 확보가 되겠어요 극장 가면 그런 점에서는 좋은데요 네 오픈 현실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시집의 한 30%가 일시적으로 문을 닫는다고 하더라고요 누적 관객 수가 어떻게 돼요? 누적 관객 수가 그래서 그런지 아주 적은데요 일단 이번 주에 개봉한 주디는 1만을 기록했고요 스케어리 스토리는 8천 그리고 꽤 반응이 있었던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1917이 현지 68만 그리고 인비저블맨이 50만이니까요 뭐 1917 개봉한지 정말 오래됐는데 100만을 못 넘긴 거 보면 영화를 거의 안 보신다고 봐야겠고요 실시간 예매율도 보면 앞으로 팍 치고 나가는 영화가 없고 거의 다 10% 아래입니다 1위가 현재 주디인데 9.1% 2위가 스케어리 스토리인데 8.6% 3위가 재개봉작이죠 날씨 아이 8.4%인데 그러니까 거의 보지 않는데 신작 위주로 10% 안에서 이렇게 재개봉작들과 어느 정도 겨루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오늘 주디 저도 정말 보고 싶어요 아무래도 DJ니까 주디 갈란데에 대한 전경하잖아요 아 주디 갈란데 정말 위대한 배우이자 가수인데요 전기 영화가 나왔고 작년에 아주 호평받았습니다 드디어 한국에도 개봉을 했는데 주디 갈란데에 잠깐 소개를 드리면 영화 오제 마법사에서 도로시 역할을 맡았고 거기에 나온 오버 더 레인보우로 정말 유명한 안티스트죠 영화는 그녀의 생애 중에서 1969년인 런던의 타운 오프 토크 극장 레지던시 기간을 다룹니다 주로 말년을 다룬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주디는 원래 영화 속에서는 영국을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이 좀 없고 아이들하고 살집을 마련하려고 억지로 런던 공연을 수락을 했고요 가서 열심히 공연을 하긴 하는데 그 와중에 겪는 심적인 불안 과거 해상 이런 게 주된 내용입니다 세 번인가 네 번 결혼을 했던데 다 불행한 결혼 생활을 했더라고요 대사 중에 평생 그 우울증을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그랬더니 네 번의 결혼이라고 웃으면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만큼 힘든 삶을 살았는데요 일단 그 뭔가 웃으면서도 희놀의 아기 때 다 있는 그 인생을 연기하는 게 참 힘들었을 텐데 주디 역할을 맡은 르네 젤 위거가 각종 여우주연상을 완전히 휩쓸었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도 그렇고 골든글로그 시상식도 휩쓸었고요 연기가 워낙 호평을 받았기 때문에 기대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실제로 아주 잘 했기 때문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브리지 존스의 일기에 나오는 그 르네 젤 위거는 완전히 없더라고요 그만큼 아주 연기를 잘했습니다 또 전기 영화 하면 화려한 성공담이 꼭 다뤄지기 마련인데 그게 없다는 게 이 영화의 신선함입니다 세계적인 배우가 만년에는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과거에는 어떤 슬픔을 겪었는지가 주된 내용입니다 할리우드의 잔혹한 이면이 나와요 영화사 사장이 아역배우였던 도로시 그러니까 주디 갈란들을 약간 정서적으로 학대를 합니다 18시간 동안 잠도 안 지우고 계속 영화 촬영을 강행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겪은 수면장애라든가 여러 가지 정서 불안이 만년에도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좀 우울한 내용이 좀 들어가 있긴 하고요 사람들은 또 이런 스토리 좋아하잖아요 밑바닥으로 완전히 떨어진 주인공이 이걸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런 스토리가 그려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또 재미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음악 장면들은 어때요? 음악 장면들이 참 좋습니다 극장에서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노래를 하는 가수로 나오는데 일단 첫 공연곡으로 나오는 By Myself가 진짜 멋있더라고요 저는 이 장면은 나중에 소장해서 보고 싶을 정도로 아주 호연을 펼쳤고요 주로 프랭크 시나트라 분위기에 옛날 재즈와 스탠다드 곡들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장르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관점은요? 말씀드린 대로 주디 갈란대의 성공담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냥 그랬었지라면서 회상으로 짧게 다뤄지거나 옛날 장면들도 전부 학대당하는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영화가 전반적으로 좀 우울하다는 건 알고 가셔야겠고요 또 오버 더 레인보를 그렇죠 이 노래 어떻게 부르는지가 초유의 관심사일 텐데 영화의 감동을 위해서 좀 먹먹하게 처리했습니다 아주 멋있는 퍼포먼스보다는 울면서 갑자기 노래도 막 끊기고 관객들 같이 부르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좀 심플한 편곡이라는 건 아셔야겠어요 오늘은 주디였고 다른 영화 조금 간단하게 소개시켜주세요 ok